자, 반윤연대를 만들어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분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해서도 거듭 연대 제안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전 대표가 한번 거절했는데 또 한번 손을 내밀었는데요. 송영길 전 대표의 최근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 주겠죠. 그러니까 무슨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관련된 당명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확실하게 한번 윤석열 퇴진에 선봉이 되겠다고 나서 보는 거죠. 이렇게 같이 우당으로 연대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이 불가능할 게 없다.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.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.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. 불가피해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.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준석,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반윤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. 이준석 대표가 정책에 있어서 저와 일치된 게 많잖아요. 그런 부분에 정책적 연대를 해서 싸우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반대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송영길 전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반윤연대당, 이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? 역시 송영길 전 대표도 이런 선거법에 있어서 준연동영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되면 이런 반윤연대 이런 것을 장당을 하겠다 그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저런 어떤 움직임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.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박경수 의원님께서는 여전히 신당 창당을 송영길 대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. 맞습니까? 그건 신당 창당이 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떠나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. 일단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런 건 없어야 된다. 정치권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왜 지금 위성정당이라도 만들어서 반윤연대당을 만들고 왜 저러겠습니까?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그걸로 지금 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한때 정말로 젊었을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분이 오늘 저런 모습으로 지금 정치에서 퇴장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. 지금 본인에 대한 지금 정치 수사를 계속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수사가 어디서 나온 수사입니까?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큰품 수수라는 개인 부패범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. 이걸 마치 정권이 자신을 탄압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급기에는 이제 반윤 이런 위성정당이라도 만들어서 뭘 하겠다. 이건 정말로 정치인이 저런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면 정치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실까.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. 네, 유천호 논술위원.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이주석 전 대표한테 손을 내미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주석 전 대표의 반응입니다. 예전 같으면 상당히 좀 단호하거나 좀 상대방의 감정을 긁어오는 방식으로 멘트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. 보시겠습니다.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. 신당이 생긴다면 일방주의 횡행 정치판에 새 공간을 차리는 것인데 반윤일이라는 일방주의적 구호의 구현물은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점잖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. 이유가 뭘까요?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악에 바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본인 말고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박경수 의원님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어떤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요. 그러니까 악에 바쳐서 어떻게 보면 말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분노에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저런 사람하고 같이 손잡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도 거절을 했었잖아요, 같이 당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일정의 선을 그었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성을 찾고 난 후에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하고는 잠깐 선을 좀 긋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정치화담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개각 소식을 전해 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. 오늘 박경수 국민의힘 국회의원,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, 윤춘호,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acon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